자, 그럼 시험 보자. 오늘 희연이 이겨야지. 어제 죽였다고? 어? 어제? 졌다고 내가? 뭐였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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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리 돌아가게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구나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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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? 뭐해? 토요일 토요일? 니네 집에서 가깝지? 학교? 잘 모르겠어 안 가봤어? 한 번 더? 안 가봤어? 주제 들었어요? 아니 잔디? 아니 나갔어요? 아니 못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나오려나 이건 신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저기 상냥 네 괜찮은га 이건 신낸 잘 살아? 네디 잘라 나를 쫄깐 보니 안 감사합니다. 法定人數不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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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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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